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여자의 일생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소설가 기드 모파상의 작품입니다. 어떤 미스터리가 숨어있는지 즐겨보세요. 제목은 복수 파올로 사벨리니의 미망인이 보니파시오 변두리에 있는 초라한 집에서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었다. 이 마을은 산 옆으로 불쑥 튀어나온 지점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곳에 따라서는 바다로 붉어져 나간 부분도 있고 그런 곳에선 물거품이 있는 해협을 사이에 두고 사르데냐 섬 남해안이 저 멀리 바라다 보인다. 마을 반대쪽에는 항구 역할을 맡고 있는 물구비가 있어서 이탈리아나 사르데냐의 소형 어선들이 파도가 넘실거리는 수로를 지나 마을 변두리의 집 앞까지 들어오고 2주마다 한 번씩 코르시카섬 서쪽에 아작시오로 가는 낡은 증기선이 천식환자 같은 소리를 내면서 들어온다. 하얀 산 위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집들이 산보다 더욱 하얀 점을 이루고 있다. 들새의 보금자리처럼 보이는 집들은 산뽕우리에 바싹 달라붙어 있어서 배들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무서운 수로를 내려다보고 있다. 끊임없이 불어오는 바람이 험준한 해안에 흙과 바위를 드러내고 바람은 좁은 해협 안에서 소용돌이를 일으켜 해협 양쪽을 황폐하게 한다. 검은 바위에 수많은 돌출부가 수면에서 솟아올라 있고 거기에 달라붙어 푸른 줄무늬를 이루는 물거품은 꼭 바닷물에 떠있는 넉마조각 같다. 사벨리니 부인의 집은 벼랑 끝에 매달리듯 서 있어서 창문을 통해 그 황량한 풍경이 환히 바라다 보였다. 그녀는 그 집에서 아들 앙투안과 단둘이 살고 있었다. 다른 식구라고는 세밀란테라는 개뿐이었다. 세밀란테는 비쩍 마른 몸을 길고 더부룩한 털로 감싼 덩치 큰 양치기 개였다. 앙투안은 사냥하러 나갈 때에는 언제나 이 암캐와 함께 나갔다. 어느 날 밤 앙투안은 니콜라스와 말다툼을 하다가 칼에 찔려 죽었다. 니콜라스 라보라티는 비겁한 방식으로 앙투안을 찔러 죽이고 그날 밤 안으로 사르데냐로 도망쳤다. 노모는 이웃 사람들이 날라온 아들의 시체를 받고는 울지도 않고 오랫동안 아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이윽고 주름투성이에 손을 시체 위로 내밀고 아들에게 복수를 다짐했다. 그녀는 누가 가까이 오는 걸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개와 함께 시체 옆에 틀어박혔다. 개는 침대 끝에 서서 머리를 죽은 주인 쪽으로 뻗고 꼬리를 다리 사이로 축 늘어뜨린 채 끊임없이 지저댔지만 지금은 멍하니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노모와 마찬가지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가슴깨가 찢어진 재킷을 입고 반드시 누워있는 아들은 마치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았지만 온몸이 피투성이었다.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 찢은 셔츠에도, 조끼에도, 바지에도, 얼굴에도 두 손에도 피가 묻어 있고 수염과 머리카락에는 피가 덕지덕지 말라붙어 있었다. 노모는 아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를 듣고 개는 얌전해졌다. 걱정 마라 내 아들아, 내 귀여운 아기 네 원수는 내가 반드시 갚아주마 잘 자라, 자, 어서 자거라 원수는 반드시 갚아주마 들리느냐? 이건 어머니의 약속이다 어머니는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 그건 너도 알고 있겠지? 그녀는 천천히 아들에게 허리를 굽혀 차가운 입술로 아들의 입술을 맞추었다. 그러자 또다시 세밀란테가 지저대기 시작했다. 오장육부를 도려내는 듯한 무시무시하고 단조로운 개의 울음소리는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노모와 암케는 아침까지 그렇게 밤을 보냈다. 이튿날 앙투안은 매장되었고 그의 이름은 보니파시오 마을에서 들을 수 없게 되었다. 그에게는 형제도 사촌도 없었다. 복수해 줄 남자가 아무도 없었던 셈이다. 단 한 사람 어머니만이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이미 나이든 높아였다. 그녀는 아침부터 밤까지 헤엄 너머에 있는 하얀 점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론고 사르도라는 사르데냐의 작은 마을이었는데 코르시카의 범죄자들이 궁지에 몰리면 도망치는 피난처가 되어 있었다. 그 마을 주민들의 거의 전부가 헤엄 건너편에 있는 코르시카 섬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었다. 그들은 거기서 고향인 코르시카 섬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벨리니 부인은 니콜라스가 그 마을로 도망친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온종일 창가에 홀로 앉아 그 마을을 바라보면서 복수를 생각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더구나 이렇게 늙고 병든 몸이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그녀는 약속했다.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아들의 시체 앞에서 다짐하고 다짐했다. 잊을 수도 없고 언제까지나 우물쯤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녀는 열심히 생각했다. 발치해서 선잠을 자고 있던 개가 이따금 고개를 쳐들고 짖었다. 앙투안이 죽은 뒤 이 암캐는 자주 이런 식으로 짖게 되었다. 마치 주인을 부르는 것처럼 짐승에 불과한 이 개의 영혼도 체념하지 못하고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기억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지저대는 것이었다. 어느 날 밤 세밀란테가 짖기 시작했을 때 노모의 머릿속에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그것은 야만적이고 격렬한 복수였다. 아침이 될 때까지 그녀는 그 계획을 거듭 생각했고 해가 뜨자마자 일어나서 교회로 갔다. 교회 바닥에 엎드려 그녀는 기도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저를 지탱해 주소서 기력이 쇠잔해버린 이 가련한 몸뚱이에 아들의 원수를 감는 데 필요한 힘을 주소서 집으로 돌아오자 그녀는 쓰레기통으로 사용하는 낡은 통을 마당에서 뒤집어 내용물을 비우고 막대기와 돌로 그것을 땅에 고정시킨 다음 그 즉석 개의 집에 세밀란테를 묶었다. 개는 온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지저댔다. 아침이 되자 노모는 커다란 그릇에 물을 담아서 가져왔지만 그 밖에는 수프도 빵도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또 하루가 지났다. 세밀란테는 완전히 체력이 떨어져 자고 있었다. 이튿날 세밀란테는 눈을 번뜩이고 털을 곤두세우고 난폭하게 쇠사슬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그날도 온종일 노모는 세밀란테에게 아무것도 먹이지 않았다. 짐승은 분노하여 목 쉰 소리로 지저댔다. 또 하루가 지났다. 새벽에 사벨리니 부인은 이웃집에 가서 집을 조금 얻어왔다. 그러고는 옛날에 남편이 입던 낡은 옷을 꺼내 거기에 집을 채워서 집 인형을 만들었다. 그녀는 개집 앞에 막대기를 하나 세우고 그 막대기에 집 인형을 묶었다. 그러자 인형은 마치 서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이어서 그녀는 낡은 헝겊으로 머리를 만들었다. 개는 놀라서 이 집 인형을 바라보고 배가 고프기는 했지만 얌전해졌다. 노모는 가게에 가서 검은 소시지를 한 개 사왔다. 집으로 돌아오자 그녀는 개집 옆에 불을 피우고 소시지를 굽기 시작했다. 소시지 굽는 냄새가 뱃속을 자극하자 세밀란테는 완전히 난폭해져서 입에 거품을 물며 펄쩍펄쩍 뛰어오르고 소시지에 눈을 못 박은 채 몸부림쳤다. 노모는 연기를 내고 있는 소시지로 인형의 넥타이를 만들었다. 그러고는 소시지 넥타이를 인형 목에 단단히 감고 나서 개를 풀어주었다. 짐승은 단번에 인형의 목에 덤벼들어 인형의 어깨에 발을 올려놓고 목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입에 소시지 한 조각을 물고 뛰어내렸다가 다시 뛰어올라 엄리를 로프에 박아 넣어 고개 한 점을 물어뜯고 다시 땅으로 내려갔다. 그리고는 또 인형에게 덤벼들곤 했다. 세밀란테는 인형의 얼굴을 이빨로 갈기갈기 찢어발겼고 인형이 입고 있는 옷의 옷깃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노모는 꼼짝도 않고 열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세밀란테가 소시지를 다 먹어 치우자 그녀는 또 개를 묶어놓고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또다시 이 훈련을 시작했다. 석 달 동안 그녀는 세밀란테에게 이 전투법을 가르쳤다. 석 달이 지나자 이제는 개를 묶지 않고 그저 인형을 가리키기만 하면 되었다. 인형의 목 주위에 소시지 같은 먹이를 숨겨놓지 않아도 세밀란테가 인형을 잡아찍고 들쑤시도록 길들일 수 있었다. 세밀란테가 인형을 찢어벌기면 그녀는 세밀란테에게 소시지 한 조각을 주곤 했다. 세밀란테는 그 남자를 보면 당장 흥분하여 몸을 떨면서 주인을 쳐다보곤 했다. 그러면 주인은 손가락 한 개를 세우고 덤벼라! 한마디를 외치곤 했다. 미망인은 때가 무르익었다고 생각되자 교회에 가서 참회하고 어느 일요일 아침 영성체를 받았다. 그런 다음 남자 옷을 입고 늙은 불황자로 변장한 뒤 사르데냐의 어부와 교섭하여 개와 함께 해협을 건너갔다. 그녀는 보따리 속에 소시지 한 개를 넣어두었다. 지난 이틀 동안 세밀란테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노모는 계속 개에게 소시지 냄새를 맡게 하여 자극을 주었다. 노모와 개는 론고 사르도에 도착했다. 남장한 그녀는 다리를 절무서 걸었다. 빵집에 가서 니콜라스에 대해 묻자 니콜라스는 옛날 직업인 목수로 돌아가 빵집 뒤에서 혼자 일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노모는 뒷문을 열고 니콜라스 하고 불렀다. 니콜라스가 돌아보자 그녀는 개를 놓아주며 덤벼라 하고 외쳤다. 미친 개는 살인자의 목에 덤벼들었다. 남자는 두 팔을 뻗어 개를 붙잡고 땅바닥에 함께 나뒹굴었다. 몇 초 동안 그는 버둥거렸지만 이윽고 세밀란테가 엄리를 그의 목에 박아넣고 갈기갈기 찢자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문간에 앉아있던 이웃사람 두 명은 늙은 거지가 비쩍 마른 개에게 뭔가 먹이를 주면서 빵집에서 나온 걸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밤에 장막이 내릴 무렵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그녀는 그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놀이